유튜브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나요? 진심으로 걱정돼서 지금 나의 삶을 걱정하는 거야? 저런 걱정 처음 받아봐 먹고 살 게 없나요? 유튜브가 매우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 부러운 건가? 괜찮아 나 먹고 살 만큼 일단 너네 부모보다 잘 벌고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네 인생 걱정을 하면 돼 진심으로 걱정돼서 근데 지가 뭔데 나를 걱정해? 아 존나 외웠네 자기 인생도 개X같이 살고 있는 애가 나를 걱정한다고? 그리고 또 애 방송을 애 방송은 자존감 올라가서 보게 되네 자존감이 낮다는 거야 저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근데 자존감이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자존심만 내세우는 자존감 낮은 애 특징이 막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 근데 쟤는 진짜 자존감이 낮아 그만큼 못났단 거지 못나게 태어난 거지 왜? 쟤네 부모가 족같으니까 결론은 뭐다? 내가 또 이긴 거지 야 너네 부모 돈 좀 열심히 벌어보라고 해 그래야 내 발이라도 빨게 해주지